저속 이미지리얼이 법악이 없기 때문에 잭스가 직갔다가 밍명대로 오고 그레이브즈가 탑에서 바텀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니니치거리 타이밍에 맞춰서 어그로 끌다가 왔어까지 הוא?! 3.1 고긴하.. 고마 같냐 바람일까 신명사한 자세 모산 행심 같냐 바람일까 고양이 걸어 별체 Kop 햇살이 자세 512000 more 탈켓을 씨발 여라! 하하하하 허가받지 못한 궁극기 태도로 리포트 했습니다 근데 왜 드셨을까요? 왜 먹었을까 왜 먹었을까 자 여러분들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완전케이득